정부가 빌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고성능 태양광 기술과 냉난방 연료전지 개발에 나섭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기후산업 육성모델의 대상으로 고성능 태양광 빌딩과 3중 열병합 연료전지 빌딩 등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고성능 태양광 빌딩은 건축물의 곡면 외벽에 적용할 수 있게 플렉서블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주도로 매년 25억 원씩 5년 동안 지원받아 연구하게 됩니다. 3중 열병합 연료전지 빌딩은 기존에 난방만 가능했던 연료전지 기술에서 한 발 나아가 냉방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면 에너지 완전 자립 빌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이 과제는 키스트 주도로 이루어지며 미래부는 매년 22억 원씩 4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. 미래부는 기후산업 육성모델 추진을 통해 2030년에는 연간 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